안녕하세요. 배우 장기용입니다. 우선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정말 너무 보고 싶었던 태국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팬미팅 때 저 또한 많은 준비를 해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9월 29일 쇼디쉬 울트라 마르단 홀에서 만나요. 안녕